초코 캔디 초코 캔디 초코 캔디 직업 탐구 오늘은 어떤 직업을 알아볼까요? 따라해볼까요?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줘요.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들의 편에 서서 어렵고 복잡한 일을 대신 척척 처리해주죠.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. 재판이 열리면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해요. 여러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고 조리있게 말해요.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의뢰인의 말을 끝까지 믿어줘요. 변호사가 되려면 법에 대해 잘 알고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. 곤란한 사람을 구해주는 변호사가 된 내 모습 상상해 볼까요? 변호사 변호사는 정말 든든한 직업이네요. 우리 친구들은 이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? 초코 캔디 초코 캔디 곤란한 사람을 구입한 병원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